자! 알렉산더 백싱몬스 3세! 아! 힘이, 힘이 나와서. 왜 이렇게 좋아요? 자, 잠시만. 오늘 홍카스 한다는 소원이 있는데. 백싱몬스 한 번 안뇽! 여기 수영장에 수영장이 들렸어요. 옆에 방금 지나쳐왔어. 대박. 어우 시원해. 우리 집이에요, 야. 분명히 2층이었는데 지하로 바뀌었네, 신발 모습. 아, 어딨어. 어우, 중생이 안 돼. 나도! 창고, 창고. 네, 창고, 창고. 아, 잠그지 마. 아, 덥다고. 알렉산더 레츠 기릿! 어딜 가서 무기반호! 형, 지금 척바닥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힘들다. 아, 좋다. 아, 근데 뭔가 좀. 바닥이 좀. 아, 근데 일단 나 배가 너무 고파.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아, 진짜 배가 고파요? 야, 우리 뭐 좀 시켜 먹자. 호영아! 레츠 기릿! 호영아 레츠 기릿! 호영아 레츠 기릿! 이거 추운 거 없어, 선배님? 또 나야. 역시! 치킨! 치킨 먹읍시다. 좋아요. 아, 근데 치킨은 좀 그렇지 않나? 좀 섹단 치킨 먹자. 좀, 좀 그렇지 않나? 아니면 치킨을 튀겨든지. 야, 튀겨오는 거 계속. 아니, 근데 왜 맨날 나한테 안 놀아요. 뭐라는 게 아니라. 신기한 이거지. 다들 일어나서 오늘 저를 놀러 왔으니까. 준비한 것도 있고 그래요. 아, 저랑 있어? 형, 지금 왜?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내가 준비하지 않았지? 직업용사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하면 돼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요? 오케이, 형도 나갈 정도 다 했지. 형, 이제 나가기만 하면 돼. 아니, 저 손이 상아질 것 같습니다. 형,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소소독은 아주 중요하다고요. 형, 갑시다. 가자! 자, 그러면 우리 꿈과 미래를 함께 가보자고. 하나, 둘, 셋, 고! 오케이, 오케이. 빨리 어디야? 뭐 하러 가는 거야? 지금 왜 이렇게 좋은 데 놔두고. 지금 배로. 배로. 아, 수고하. 역시, 역시. 집에 들어갑시다. 집에 들어갑니다. 아니, 또 이제 이 시국과 맞춰서 배로 여러분들께서 딱 안성맞춤이. 그렇죠. 공값을 준비해 주셨어요. 소원의 목소들 배로들이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이 어떻게 공개기를 그냥 하는지 의견을 많이 내주셨는데요. 소원을 하는 시에 안전하게 흠집을 받아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아, 역시. 그래서 배로들의 바람에 맞게 안전한 흠집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배로 너무 고마워요, 진짜. 아, 너무 기분 좋고. 이렇게 밖에서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게요. 아, 여기 비타민 D가 가득 있어요, 여기. 그럼요. 오랜만이에요, 이런 비타민. 근데, 어, 맞네. 오늘 비타민 D가 부족해요, 오늘. 안전한 흠집을 첫 번째. 빠밤, 빠밤. 냉장고에 있을 법한 재료로 요리를 진행해 볼 건데요. 아, 맞아. 배로들의 바람대로 여러분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아, 좋습니다. 이번에 두 팀으로 나눠서 재료 선정 게임을 할 건데요. 여기에 숟가락 재뽑기 통에 있어요. 아, 근데. 아, 뜨거워. 자, 제가 1분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로들. 배로들 나에게 기운을 줘. 하이! 분홍색. 분홍색. 이게 분홍색이지? 유들이 있거든, 등병이. 아, 주황색. 빨리 그럴 시간이 없어. 아, 주황색. 저 혼자 아니죠? 주황색. 분홍색. 아, 유광밀이야. 주황색. 아, 알겠다. 진짜 추워. 간단하게 팀 명 정해볼게요. 10초 드릴게요. 팀 명 10초요? 아, 10초. 좋아, 좋아. 뭔가. 아니, 조금만 두지 마세요. 나 진짜 추워. 하나, 둘, 셋. 동원은 개인주야. 아, 뭐야, 동원. 이게 팀 이름이에요? 팀 이름이에요? 아, 분홍팀. 가볼게요. 네, 저희는. 연어 없는. 연오팀. 비싸네. 우리 연오팀. 통장이 완료되었으면 이제 장바구니 선택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앞에 숫자가 박혀져 있는 박스가 보이시죠? 네. 여러분은 이미 장바구니 선택을 완료를 했습니다. 알죠, 근데. 그래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오늘 도착해서 나로를 기준 순서대로 저희가 체크를 했는데요. 아! 뭐라고, 뭐라고. 수영장에 있던 포인트를 줬어요. 2층이었는데. 잘 봐봐. 잠그지 마. 오, 잠그지 마. 저는 상자를 가져가주세요. 내가 검은색이라 더. 근데 이게 상자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야. 원통상자. 이거 뭔가요? 아니. 검은색이라 열을 잘 받네. 아, 괜찮아. 형, 형님이 열받을 거 같아서 빨리 들어주세요 이제 다 같이 통장을 열어주세요 하나 둘 셋 수비수부수 아 뭐야? 안에 뭐가 들어있구나? 아 뜨거워 이거 진짜 뜨거워 아 여기를 담는 거예요? 아 이게 장바구니 아 여기 이건 뭡니까? 일단 장바구니 젓가락이에요 아 뜨거워 지금 저희에게는 제일 좋은 보따리가 있어요 자 이제 각자 뽑은 거 확인하셨죠? 네 그러면 우리 한 명 탈진하기 전에 다음 걸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뽑은 장바구니에 양껏 재료를 담아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재료 입음 시간은 10초고요 10초? 10초? 아이 말도 안 돼 아 말도 안 돼 빨리해 빨리 아이 10초는 말이 안 돼 자 10초 카운팅 하겠습니다 10초 아 나가지 마 잠깐 잠깐 야 가면 뒤로 왔어 뒤로 왔어 뒤로 와 자 준비 시작 자Last 잠바 drives 아ű 너무 많이 뜨거운 거 아니야? 자 저희는 일단 계란 갖고 다 깨졌어요 아 진짜? 자 그리고 감자 전분, 배파, 배파 그리고 양파 양파 그리고 감자 감자 그리고 밀가루, 부침가루 부침가루 명품 구운 소금 아 뭐? 다 넣었네 햇반 빤 자 참기름 아 양조, 겐장 양조, 겐장 볶음밥 만들면 김떡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치 마지막인 줄 알았지만 참치 떡 떡? 넣어야 돼요 무조건 넣어야 돼요 네 저희는 이렇게 또 다양한 재료 성공했습니다 와 오케이 또는 개인주의팀 네 자 저희 모닝빵 저희 아이스크림 오 요거 딱 올려보면 맛있겠죠? 오 맛있겠다 버터 버터 요거 딱 치즈 아 치즈 좋아 슬라이스 템 이야 하나 더 스페어 아 저도 스페어 다 가져왔네 다시 바꾸자 미니 버터 쿠어선 좋네 저도 아이스크림 하나 더 있어요 오 진짜? 나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오 젓가락이 여기 있네 이 정도 저희 이거 다 담았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저희 준비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요리 시작해볼까요? 네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o 네 자 이렇게 다 요리 재료가 모였어요 Yes That's right 이거 하면 되나요 이제? 대결인데요 대결이 룰이 있습니다 아 룰이요? 아 이거 대결입니까? 이거 배룰이 있네요 배룰 배리배리룰 네 네 근데 이게 경쟁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진 팀은 어떻게 되나요? 진 팀에는 벌칙이 있습니다 아 벌칙이 있어요? 네 벌칙은 알려드릴 수 없고요 아 뭐야 지금 바로? 근데 형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뭐 바꿔야 되는데 아 이거 벌칙은 밥이잖아요 네 이거 스팸 있어요? 내가 딜을 해볼게 그러면 좀 힘드니까 그럼 가래떡을 주면 네 저 일단 스팸이랑 바쁘죠 제일 큰 거 줄게요 그거 줄 테니까 달걀도 줘 아니 조금만 조금만 아 조금만? 그래 그래 형 시간이 남을 것 같아서 오케이 자 있어봐 있어봐 하지 아니 형 합의화에 됐다고 3살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찰칵 네 시작해볼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야 얘들아 쉬워 쉬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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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분 만에 씻다 가자 아 여러분 칼질 보이시나요? 아니 괜찮아 아 아 깨서 넣어야지 또 형이 형이 어우 진짜 많이 들어서 하는데 아니 이거 막 만들어 강미랑 만들고 싶은 모양 만들어 그냥 막 만들어서 와플 그냥 누르면 끝나 우린 지금 요리를 뭐 하는 거야 우리는 너네 여기 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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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이거 버터를 갈게? 네 예열이 좀 오래 걸리나요 원래? 하루 펴야 돼? 눈으로 보라고? 눈으로 봐야 된다고? 나도 눈으로 봐야 돼 아 난 눈 찌른다고 하는 줄 알았어 형! 형! 이게 누가 뺏지? 나 꼈는데 아니 갈아야 돼 왜? 아니 정말 우리가 떡하풀 만들어준다 저 액시 저 액시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이거 톱 톱 톱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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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이랑 꿀이랑 합쳐서 이렇게 안에 넣은 다음에 톱톱 만들자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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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를 한 번 버터를 한 번 묻히려면 우리 얘도 묻히려면 얘도 묻히려면 얘도 묻히려면 야 이거 따가웠어 일단 기름을 뿌리고 우린 뜯고 오! 잘 됐어 낸 거 맞아? 살짝만 더 하자 더 해야 돼? 이 스크림은 얘는 너가 토막으로 어떻게 잘라요? 잘했다? 자 여기서 잠깐 타임 오케이 잠깐 타임 왜왜왜왜왜 프라이팬 안주면 파업하겠습니다 이거 도저히 진행했어 맞아요 저희도 완성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저희도 구매 안 될 거 같겠지 맞아 이거 오바이팬 써 아 그럼 프라이팬 인정? 프라이팬 인정? 인정? 그럼 이게 아예 안 쓸 거예요? 프라이팬 쓸 줄 알았으면 이렇게 파 안 가지는데 내가 봤을 때 이게 제일 맛있다 뭘 넣는지 몰라야 돼 약한 분야 약한 분야 해야지 저쪽 팀 행복해 보인다 저쪽 팀 먹으면서 하고 있는 제가 먹어요 더 하나씩 드세요 나 두라고 호떡 이거 호떡 오 맛있어 호떡 감추볶음밥 호떡 잠시 후에 넣을 거예요? 어 이거 탔어 탔어 여탔지 여탔지 오케이 오케이 약간 태워야 되는 거 알지? 템 템 탕어 응 그래? 그래? 그냥 처음부터 누르면 돼 이거는 닫아놔 그냥 닫아놔 그냥 닫아놔 오 좋아 다 닫혀있어 짐깨를 무겁네 오 오케이 그냥 약간 예쁘게 펴봐 후 후 근데 근데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지금 안 나는데 아쉽네 아쉽네 지금 어떻게 할래요? 누가 얻기에는 못 얻어 형이 넣을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근데 이 가깝이 누가 때문에 난 이 정도가 돼 눌러 그냥 밀어 아 그러네 밀어 더 밀어 더 밀어 뒤집어 뒤집어 여기 뒤집어줘 또 땡 아아 진짜 예쁘다 나는 진짜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이게 소양불물이잖아 그래서 이게 사실 소양불물 아 아 아 이거 냄새 너무 좋다 분홍색이 안 돼 야 진짜 맛있는데 이게 형 위에가 안 차서 그러니까 아 야 좀 먹어볼래? 아 밑에 이거 쓸 거 하고 있어 사실 뭐 우린 뭐 대장님이 또 뭐야 우리 팀이 그리 찍고 맛있다 야 야 야 나 여기야 여기 일시차례 아 양파 양파 전문가루 뿌려줄까 다음 점 제적이 석각형으로 했잖아 이렇게 이렇게 우리 먹을 거야 90 저걸 어디 있어 커버 어 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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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이거 어떻게 뜯었는데 니네 이거 스크램블의 그야 스크램블의 그야 스크램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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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Celtic 포 Çok 스크램블리 스크램블 신났죠 LEAP 드디어 어 스rico 황영이 씨도 막아들어. 토끼기나 이런 거. 지금 얼굴이 있어서 인식 될 것 같은데. 여기 자리 한 번만. 지금 어디가. 형 어디가. 느낌이 있네. 아련해. 풍경? 풍경으로 대체해야겠다? 우리 조회에서 찍어. 기다려봐. 근데. 대여가 실시간으로 투표가 돼? 와 끝났어요. 대여가 나왔나요? 아니요. 지금 아직 올릴 거예요. 아 이제 올려야 돼요? 왜 이러세요. 네 방금 사진 찍었잖아요. 1번 vs 2번 이렇게 올릴게요. 아무것도 밝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투표 시간이 길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빨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올라갔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결과 발표가 끝났다고 합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아 되게 근소한 차이로 졌다고 해. 진짜. 진짜 근소한 차이였대요. 아 그래요?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51 때 40분. 51 때 40분. 묻지 마세요. 아깝니다. 차이가 생포도 많이 난다. 아 그리고 트로피 수상을 좀 해도 될까요? 아 뒤에 트로피 있습니까? 네. 빠바바바바 빠바바바 빠바바 하나둘셋 짹탉 아 축하드립니다. 소감해야 되나요? 네. 빨리 말할게요. 아 일단 저희 요리 할 수 있게 도와준 저희 슬픔 씨의 식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뽑아주신 배러분들 뽑아주신 배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안 뽑아 주셔도 우리 투표 참여해 주신 분들 배러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투표 참여 안 하신 투표 참여 안 하신 우리 배러 분들도 너무 사랑합니다. 훈훈했어요. 자 그럼 저희 팀이 아까 벌칙이 있다던데 내가 이긴 것 같네요. 파이팅! 나가세요. 그거 갖고 나가서 모으세요. 갖고 나가세요. 나가세요. 이거 진짜 맛있어. 맛있어? 딱히 먹고 싶지 않아. 시작해봅시다. 진짜 매정하다. 매정하다. 카메라 다 빠진 거 보세요. 제가 오른쪽 얼굴이 그림 졌어요. 빨리 치웁시다. 아니에요. 시도는 좋았어요. 시도는 좋았어요. 솔직히 사용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누군가는 시행착오를 했을때 그걸 그냥 이렇게 빵만 넣으면 되잖아. 아프니까. 감추도 만들었어. 아. 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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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